날씨입니다. 대전과 세종, 충남 대체로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번 비는 저녁까지 5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가 크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태안 29도, 천안 30도, 대전 31도 등 29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기상청은 내일도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충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